자청이 리섭의 키다리 아저씨냐? 리섭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혹시 자청이 너를 짝사랑했던 거냐? 리섭아 연애의 정석 후기 조작 논란 때문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마침내 발발하여 우리집 자동차 살 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날린 것으로 보이는 너를 보고 졸라 안타까운 느낌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도 철학에 대해서도 쥐뿔도 모르면서 설치고 다니는 니 꼬락선이를 보고 짜증이 졸라났던 나는 고소미를 안주로 맥주 한잔 했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너를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고소미가 졸라 더 고소하더라? 동기부여 뒤집기는 연애의 정석 후기들이 매우 이상하다면서 조작 의혹을 제기했어 반면 도지투다문은 제보받은 것을 토대로 자청이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리섭의 연애의 정석 후기도 조작했다고 폭로했어 내가 보기에는 도지투다문의 폭로가 훨씬 더 중요해 너도 도지투다문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건 조작이 맞다고 인정했잖아 그런데 너는 도지투다문의 폭로에 대해서는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더라 대신에 동기부여 뒤집기를 졸라 두들겨 패더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냐? 논점을 흐리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 자청에 대한 도지투다문의 폭로가 몽땅 사실이라고 해도 너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했지? 설사 자청이 후기 조작을 했더라도 너는 전혀 몰랐으니까 책임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겠지? 어쨌든 내가 너라면 자청이 회사 직원들 시켜서 연애의 정석 후기 조작을 했는지 알아내기 위해 땅굴을 파서라도 자청에게 집요하게 캐물을 것 같아 리섭아 너는 자청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나 봤냐? 그게 별로 궁금하지 않다면 너의 기상천외학의 개작살란 호기심에 조의를 표하고 싶어 논의의 편의상 자청이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연애의 정석 후기를 조작했다고 가정해보자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전혀 몰랐다는 것이 너의 입장이지? 그런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된다 자청은 왜 자기 돈까지 들여가면서 너를 위해 후기를 조작해 주었을까? 자청이 리섭의 키다리 아저씨냐? 리섭한테 아낌없이 주는 나무냐? 혹시 자청이 너를 짝사랑했던 거냐? 그리고 너 자청하고 친했다며? 그런데 자청이 그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냐? 물론 자청이 대단히 주도면밀한 인간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 너한테서 숨길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자청이 최근에 꼴값 떠는 것만 봐도 주도면밀하고는 담쌓고 사는 사람 같더라? 그런데도 네가 몰랐다면 역시 너는 빡대가리였던 거냐? 만약 그런 빡대가리로 연애 강의를 팔아먹어서 20억 원이나 벌어들였다면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인간 승리 아니냐? 별 볼일 없는 네가 연애 스킬 덕분에 유명 연예인하고 결혼했다고 떠벌려서 연애의 정석을 졸라 팔아먹었잖아. 이번에는 자청한테도 속을 정도로 빡대가리인 네가 말빨 스킬 덕분에 졸라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다고 떠벌려서 말빨의 정석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팔면 대박날 것 같은데 생각 없니? 그리고 설사 자청이 후기를 조작했다는 걸 네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은 져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아무 업체나 선택한 것도 아니고 친한 형인 자청의 푸불단을 선택한 거잖아. 자청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를 위해서 후기를 조작했다면 너는 몰랐고 이제 자청하고 빠이빠이 했다는 말만 하고 넘어가면 뭔가 섭섭하지 않니?